조금 식상하긴 하지만 바이올린은 저에게 목소리인 것 같아요. 그 연주자 역할이 다양한 작곡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딱 정해두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아요. 모든 작곡가들, 모든 색깔이랑 어울릴 수 있는, 잘 어울려지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. 사실 계획 같은 거 잘 안 세우는데 그냥 지금처럼 주어진 연주에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활동하는 게 계획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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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